1,2,3 히익! 안녕하세요 줄리, 제임스, 곽바를라입니다 우리 모두 스케이트장을 다녀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대화용 스케이트는 천 켤레 이상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화료는 성인 아동 모두 3,000원씩 입니다 벌써부터 너무 신나네요 아빠 스케이트 잘 타요? 곽바렐라는 당연히 잘 타지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사실 저는 스케이트를 탈 줄 몰라요 와우 제임스는 잘 타네요 아빠 제가 스케이트 탄 거 보여 드릴게요 우리 줄리는 너무 귀여워요 우와 한 번에 잘 올라가네요 아빠 아빠 저 잘 타죠 저도 스케이트는 처음인데 인라인을 타서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줄리는 아직 다리 힘이 부족한지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네요 아빠가 뒤에서 지켜 줄게 아빠가 뒤에서 지켜 줄게 지켜 주지 못해 미안 아빠가 미는 거 아니야 안 밀지 그랬어 내가 민 거 아니야 저도 스케이트 처음이지만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실수하고 포기한 적도 있나요? 저 많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같이 응원해 주세요 역시 간식 타임이 제일 좋죠 이 집 떡볶이 잘하네 나도 먹을 거예요 제임스 헌수 같네 내가 곧 따라잡겠어 절대 안 되지 저도 좀 늘지 않았나요? 아이들과 자주 올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아직 안 넘는 것 같은데 박바랄라 나 잡아봐라 조금만 기다려 물제 묻자 너는 뭐 아프다 지금 만정? 하루종일 Jest 잊지 네가 당신 너는 수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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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수고한